경북에서 가져온 차 네 차 뭐시는데요? 이거는 저희가 저번에 경북에서 가져온 차예요 워낙 바빠서 리브를 많이 못 해가지고 경북에서 강폭인데 리프트가 있어요 뒤에 문장은 두 개가 없고요 도색을 했는데 앞에 머리는 도색을 안 했어요 깨끗해가지고 그래서 뒤에 새 차 하고 손님께서 이 차를 사러 갔는데 경북과에 갔는데 여섯을 다 빼버렸더라고요 여기서 보충 좀 하고 이거는 세차장 바로 입구시킬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또 한 대 또 있어요 이거는 가서 리뷰를 다시 할 거고요 네 이 차량은 제가 세차장 넘어가가지고 짧게 리뷰 한번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차 이게 저번에 영상은 차주가 영상을 찍지 말라고 해서 못 찍었어요 네 이거는 5만키로 탔는데 2009년식 1,2월이 골드예요 어휴 안전기 다 달려있고 적재함 보면 보험 다 돼있어요 네네 이 차도 마찬가지로 너무 깨끗해서 적재함만 찍었어요 적재함만 적재함만 도색하셨다는 뜻이죠? 이것도 저희가 세차장 가서 마무리하고 영상을 다시 찍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이 마칠 거고요 바로 이제 세차장으로 이동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지난embark 다르기 해 credentials inconsistent ladies 아유 잇 하 야 커피는 역시 다만커피, 밉커피 그렇죠 커피나 먹어야 돼 커피 말고 저희 커피 먹어야 맛있어